생후 15개월 된 아이를 상습폭행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공범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습니다.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해 10월 한 살이 갓 넘은 아기를 새벽에 보채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와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. 또 다른 20대 공범에게도 징역 15년에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12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양형 기준상 형량의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친모가 최소한의 모성애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.